어머니, 아버지 사망 보험금 쓰시고 남은 거 좀 주세요. 보험금 돌려줘야 돼요. 왜요? 설마 그 큰 돈을 1년 만에 다 쓰셨어요? 어, 다 썼어. 아, 그게 아니다. 다 쓴 게 아니라 날렸어. 주식에 투자해갖고. 미안하다, 기훈아. 그 돈을 다 쓰시면 어떡해요. 그거 얼마 안 되는 돈이었어. 얼마 안 되는 돈이야. 어머니, 돈 그렇게 물 쓰듯이 하는 거 그 문제예요. 하시는 일도 없으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펑펑 쓰세요? 기훈아, 너 그렇게 말하면 나 서운해. 너가 네 아버지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네 뜻에 따랐어. 그게 네가 살 길이라고 해서. 난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쳤어. 너 그거 잘 알잖아. 누가 뭐래요? 지금 뭘 하잖아. 그런 나한테 너가 어떻게 그 돈 좀 썼다고 이럴 수가 있어? 기훈이 너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오직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너만 믿고 살아온 나한테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죄송해요. 제가 좀 심했어요. 갑자기 큰 돈을 물어줘야 돼가지고 짜증나서. 기훈아.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. 너도 그럴 거야.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난 내 아들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거야. 너 그거 명심해? 네. 아휴 너도 짜증이 나겠지. 안 써도 되는 생돈을 갑자기 토해내야 되니. 이게 다 희재 때문이야. 희재가 우리 앞에만 나타나지 않아서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. 네. 맞아요. 서희재가 나타나서 그래요. 서희재가 나타난 이후로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. 기훈아. 우리 희재 고발하자. 걔 가짜잖아. 세상에 없는 서희재로 사는 거 그거 큰 죄야. 여권, 일본 주민등록증 그거 다 위조했을 거 아니야. 희재 걔 수아하고 더 정들면 안 돼. 네 아버지 살아있다는 것도 폭로됐고 희재한테 우리가 더 끌려다닐 일도 없고. 희재 치우자. 알았어요. 일단 끝판일 좀 보고요. 아니, 이 밤에 어디를 가려고? 오늘까지 보험금 넣어야 돼요.